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지에요 오늘도 꿀기운을 30대 뿅 오늘은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을 들고 왔는데요 마지막에는 이벤트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뱃살 고민이신 분들 오늘 제품 리뷰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뱃살 고민을 해결해줄 제품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센킬의 OBX 레몬밤 제품인데요 레몬밤 다이어트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미 글로벌적으로는 유명한 인기 다이어트지만 한국에서는 올해부터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본 뉴스 기사에서 연예인 안선영씨도 출산 후에 불어난 체중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으시다가 이번에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는데 뱃살 관리를 위해서는 레몬밤 제품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홈쇼핑 런칭도 할 만큼 인기 급상승 중이라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이번 리뷰는 저보다도 취업하고 나서 뱃살이 급격하게 늘어난 제 남자친구가 단기간 안에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서 대신 체험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럼 우선 가장 궁금한 결과부터 보고 오실까요? 보시다시피 3주간 2kg이 줄었어요 이번에는 인바디 변화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사이에 몸무게가 1kg 줄었고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또 1kg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체지방률을 보시면 7일부터 14일까지는 1% 정도 늘었고 14일부터 27일 사이에는 1%가 낮아졌어요 이 둘의 차이는 바로 레몬밤 섭취의 유무였는데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정도는 레몬밤 섭취 없이 식단은 식사 양을 조금 조절했었고 운동은 거의 하지 못했고 회식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14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은 매일 아침 레몬밤을 2알씩 섭취하고 식사는 양을 조금 줄였고 운동은 거의 하지 못했고 회식이 4번이나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인바디 체중계로 쟀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 스스로도 뱃살이 조금 들어갔다고 느끼는 걸 보니까 2주 치고는 효과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았어요 그래도 허니4가 제 채널이고 제가 리뷰하는 영상인데 제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고 리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도 3회 정도는 섭취를 해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레몬밤 패키지는 이렇게 총 2상자 30알씩 총 60알로 1개월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모양은 이렇게 일반 알약 모양처럼 생겼어요 개별 포장되어 있기도 하고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쉽게 섭취를 할 수 있었는데요 향을 자세히 맡으면 무화과 향이 나더라고요 상큼한 레몬향이 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매일 아침에 딱 2알씩만 섭취를 하면 되니까 그 점도 굉장히 편리했고 물에 쉽게 녹는 타입이 아니어서 바로 삼켜주면 쓴맛이 나거나 그러는 것도 전혀 없더라고요 거의 아무 맛이 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나 저나 부작용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느껴지고 남자친구는 장이 좀 건강해졌다고 후기를 알려주더라고요 레몬밤이 자연 허브 식물이어서 그런지 남자친구가 장이 조금 예민한 편인데 레몬밤 섭취 기간에는 장이 예민한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그렇게 후기를 알려줬습니다 이쯤 되면 OBX 레몬밤이 과연 무엇이고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생킬에서 만든 OBX 레몬밤은 자연 허브 식물인 스위스 레몬밤을 7시간 추출해서 500% 농축시켜서 뽕잎과 인진쑥을 섞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요 포르몬 균형을 맞춰서 다이어트를 돕는 방식이라서 지방 조직의 영양보급로가 되는 새로운 혈관의 형성을 억제해서 지방이 커지지 않게 컨트롤하는 방식의 제품인데요 실제로 임체 실험을 진행했었는데 BMI 수치가 25에서 32신 성인 남녀 8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섭취한 결과 내장 지방이 20% 감소했다고 해요 내장 지방을 6.9% 줄이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32km씩 8개월간 조깅을 해야만 빠지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생각해도 3개월에 20%의 효과면 굉장히 효과가 높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OBX 레몬밤은 일반 레몬밤과 달리 11개국에서 특화받은 원료 사용으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식약처 기능성까지 인정받은 제품이라서 여성보다 내장 지방 비율이 높은 남편이나 남자친구 또는 아버지 선물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음주로 인한 내장 지방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럼 이제 이벤트 안내도 드려야겠죠? 제 남자친구는 회사 생활 하느라 식단 조절도 약간의 양 조절밖에 못했고 운동은 거의 하지 못했고 회식도 피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정도의 체지방 감소 효과를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과 식일에 병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뱃살을 빼고자 하는 욕구가 크신 분들께 이 생킬 OBX 레몬밤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생킬 OBX 레몬밤이 필요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세 분을 선정해서 각각 1개월분의 레몬밤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새로운 다이어트 트렌드가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뱃살이 고민이신 분들은 꼭 이벤트 참여하셔서 레몬밤 다이어트로 뱃살 감소 효과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벤트 관련 내용은 더보기란에 더 자세히 적어놓도록 할게요 오늘도 꿀기운을 참석해! 뿅!